네, 2024 보드룸 스킬즈 인헨스먼 프로그램은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가 마련한 이사회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일과정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상장사의 사회이사님, 감사위원님과 감사님을 모시고 소규모 정원으로 진행하여 양방향 소통과 신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석자분들 간 교류하실 수 있는 네트워킹 세션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프로그램의 아젠다는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 과제입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급변화는 비즈니스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자금 횡령 사건으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내부 통제부터 올해 국내 자본시장 화두인 밸류업, 비즈니스 창출 가치를 재정의하고 있는 생성용 AI에 이르기까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아젠다로는 거버넌스, 자금 횡령 관련 내부 통제, 이사회 충실 의무, AI, 빅데이터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신임 사회이사님은 최신 트렌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기존 사회이사님은 주요 아젠다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변화는 비즈니스 환경 속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차